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북거리 장단 여기 위에 있는 건 기본 장단이고 밑에 변형 가락이에요 북거리 장단 기본 장단은 덩기덕 쿵더러러러 부음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풍기덕 쿵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풍기덕 쿵더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풍기덕 쿵더러러러 그럼 장구로 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덩 양손이 덩이죠 덩 덩 한번 해볼까요 덩 시작 덩 제가 하면 덩 덩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걸 띄워야 돼요 두편은 이게 두편이고 이게 기덕 딸편이에요 양손을 덩이라고 해야 돼요 덩인데 덩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탁구멍 팍 튕기는 것처럼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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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연습할 때는 살짝 돼요. 터치 이거를 이제 점점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기덕이 되는 거거든요. 기덕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기덕 시작 기덕 이거를 더 따 라고 해요. 더 따 기덕 이거예요. 살짝 되는 건 기라고 해요. 기덕 이거예요. 기덕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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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더라로라는 더라로라로 이렇게 돼야죠. 더라로라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멈춰져요. 더라로라로 이렇게 돼야 되죠. 더라로라로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 더라로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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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라로라예요. 그러면 덩 기 쿵 쿵 더라로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작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그러면 연결을 하면 엉리덕 쿵거러 쿵리덕 쿵거러 시작 엉리덕 쿵거러 쿵리덕 쿵거러 시작 그러면 세 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엉리덕 쿵거러 쿵리덕 엉리덕 쿵거러 쿵리덕 엉리덕 쿵거러 쿵리덕 네 그러면 한강수 타령 그거를 하면 한강수 타령 일자로 한번 기본 장단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한강수랑 여기까지가 한 장단이에요 한강수랑 여기까지 시작 한강수랑 한강수랑 진짜 한강수랑 깊고 맑은 물에 깊고 맑은 물에 깊고 맑은 물에 깊고 맑은 물에 시작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시작 수상선 타고서 배로와 배놀이 가장 나 시작 배로와 배놀이 가장 나 지금 몇 장단 썼어요? 네 장단 썼죠? 그 다음에 수렴이 남았는데 한 장단 시작 심장 심장 에이요 오야 에이요 오야 심장 에이요 오야 з Steel 에이요 estado 에이요 오야 대 defence 오늘의 수상에 흣 released 에이요 오야 야 에이요 died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러면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한강수나 빛고 밝은 불에 부상선하고서 외로워 된 놀이 받아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기본만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기본 장담만 가지고